지금부터 우리 문화에 대한 상식 퀴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상식 퀴즈 1, 2, 3등에게는 각각 참 잘했어요 도장을 5개, 4개, 3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도장 되게 좋아요. 아니 저한테는 뭐가 이득이 되죠? 뭐가 이득이 되냐고요? 나 도장 진짜 좋아. 그냥 이러시면 뭐해. 와가지고 그냥 한 푼 먼저 가는 거지. 지금부터 그럼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.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요. 사진을 보고 명칭을 맞추시는 분이 정답입니다. 자 문제 주세요. 여기 지게? 아닙니다. 아 그게 뭐인데? 성악. 소금 뭐, 달인 이거. 아닙니다. 명칭 이름을 얘기해야 됩니다. 자 힌트를 드리겠습니다. 샤이님 멤버 이름 중에 있습니다. 뭐요? 원인. 형민, 형민. 형민. 키. 키. 너리. 정답.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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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선시대 어린이들은 간밤에 오줌을 싸면. 오줌을 쓴 것 같군요. 오줌을 쓰고. 조금만 봐달라고. 괜찮아요. 저번에 샤이님 멤버 이름이 되라 그러니까. 저기 조금만 더 조금라 그랬어요. 감사합니다.